유산균 좋다는 유산균 제품 다 먹어봤는데 효과는 영 장끝까지 살아남는 유산균 못 믿겠어요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일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연용력에는 유산균이 좋다던데 어떤 제품 모를지 고민이 돼요 겜비 요구르겐으로 속 시원한 장관리 해보세요 겜비 요구르겐은 효과가 빠릅니다 장내 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 아닌 100% 천연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장 건강에 유명한 프로바이오틱스로 장끝까지 살아갑니다 BP도 박테륨 롱검은 유산에 죽지 않아서 장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흔하지 않는 한방 성분까지 배합해 건강에도 좋습니다 영지, 인삼, 율모, 고기자잎, 허브차 등 희귀한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쇼호스트 김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아름입니다 아름씨 제가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자꾸 속이 안좋은게 장이 꾸룩꾸룩하더라구요 그러신 분 많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때부터 장이 안좋다보니까 참 요구르트던 요플래건 많이 먹어봤거든요 게다가 저는 장이 정말 좋다는 요구르트 있죠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그 장까지 쭉 살아서 간다고 하는 그 유산균까지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요새 진짜 현대인들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식습관도 당연히 안좋을 수 밖에 없구요 그러다보면 당연히 장범간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유산균들 굉장히 많이 권장하라고 많이 하셨을텐데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 대박인 상품을 발견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겜비의 요구르겐입니다 맞습니다 이 요구르겐 이미 스마트한 소비자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전에 장이 원래 안좋다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장건강 뭐 프로바이오틱스 검색을 하니까 딱 이 요구르겐 다 나오더라구요 그렇죠 요즘같이 면역력 하면은 이 장이거든요 사실 장 그렇죠 많은 분들이 면역력 증진시키기 위해서 비타민C 많이 드시는데요 그렇죠 사실 면역력은 제일 중요한건 장에서 우리 몸의 면역력 전체가 70% 이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정말 좋았던게 이런 조그만한 요구르트 요플레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유산균이 있는지 잘 몰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에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좀 믿지를 못했었는데 저는 이 겜비의 요구르겐 정말 믿을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맞습니다 일단 패키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면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이런식으로 이 안에 정말 많은 유산균들이 포장으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믿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게 보시면 반짝반짝하는 재질이잖아요 네 원래 유산균들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코팅이 되어있는 비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유산균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죽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력으로 만든 비닐이라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거기다가 양도 사실 좀 많아요 그렇죠 일반 다른 그런 요구르트나 유산균보다 훨씬 양이 많죠 이 많은 양의 유산균이 내 장가 끝까지 살아나나 봐서 장점하게 살아간다는거죠 그렇죠 이 안에서 뭐 100배 막 1000배 많이 맞아요 우리 사실 마트에서 원플러스원만 해도 좋은데 너무 좋죠 아 이거 막 몇억 마리가 너무너무 좋은거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데요 뭐 이게 의약품이 아니라는거에서 조금 더 신뢰감이 더 가는거죠 맞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살 좀 빼보겠다고 뭐 장청소 한번 한다 해서 그렇죠 병원에 가서 사실 뭐 처방받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간단하게 약을 사 먹어 본 적 경험도 있는데요 네 배가 아파요 그거 먹으면 그렇죠 그리고 내성이 자꾸 생깁니다 의약품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순수 천연 원료로만 만든 그 유산균이기 때문에요 내성 안 생기구요 그렇죠 배가 아프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냥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게 왜 고구마 막 먹었다가 사이다 딱 먹으면 쫙 내려가는 것처럼 그쵸 시원하게 시원합니다 근데요 더 좋은거 여기서 더 좋은건요 네 뭔가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요 우리 뭐 인삼 영지 오 율무 우와 구기자 네 거기다 허브차 이거 말만 들어도 아 내 몸이 좀 더 좋아지는거 같애 완전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상품이라는거고 네 고객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품이라는거죠 네 거기다가 효과가 빠른게 제일 우선이죠 사실 그쵸 먹으면 복용한 뒤에는 네 두세시간만 지나면 바로 효과가 나니까요 네 효과 빠르죠 응 거기다가 프로바이오틱스 거기다가 비비오산물 어 거기다가 한방성분까지 한방성분까지 네 영지 우리 면역력 높이는 데 너무 좋죠 네 율무는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거에요 그쵸 율무에 뭐 허브차에 이런 좋은 귀한 한방성분이 배합되어 있으니까요 네 안 먹으시면 안되겠죠 안돼요 이제 장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네네 오늘 이 갬비의 요구르기는요 필수에요 필수 맞습니다 그쵸 지금 그리고 또 구매하시기도 너무나 편한게 예전에는 아마 이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구하기 어려우셨을거에요 맞아요 일본에 가시거나 직구를 하시거나 그쵸 근데 저희가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편리하게 드실 수 있구요 네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 없다는 그쵸 저 지금 올리브영 갈래요 이따가 거의 방송 끝나고 같이 가서 쟁겨놔야죠 이런건 쟁겨놔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장건강에는요 면역력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도 있고 너무 우리 몸의 건강은 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갠비의 요구리게나 한번 만나보시고 정말 좋은 우리 건강이 더욱더 이루 이루어온 이루어온 그런 건강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유산균 중에서 왜 DB536인가요? DB536은 국내에선 구하기 힘든 이한유산균입니다 유산에도 죽지 않고 장에 도착하는 강인한 유산균입니다 일본 아마존닷컴 등 일본 편지에서 열광한 유산균입니다 네 갠비의 요구리게나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장건강을 조금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찾는 요구리게나 왜 좋은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DB536이라는 균이 있죠 우리 건강한 어린아이의 장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우리의 유익균은 좀 더 증식시키고 유익균은 조금 더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조금씩 몸이 점점 자라면서 이런 유익균 그렇죠 DB536이 조금씩 없어진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슬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유산균을 섭취해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들로 인해서 유산균이나 좋은 것들 많이 섭취하시지만 이 균주 자체가 사실 미생물이다 보니까 우리 산 위산 담즙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장까지 내려가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이 BB536은 위산을 이겨냅니다 이겨냈죠 그래서 장까지 짱짱하게 살아서 여기서 증식이 되니까 너무 좋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들어간 거에 비해서 몇백배나 더 증식을 한다고 하니까 몇백배가 뭐예요 뭐 더 그렇죠 몇천배 엄청나게 증식을 하니까 이거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정말 많은 정말 억소리 날 정도 그 정도의 균주가 내 배에서 내 장에서 좋은 유해균들은 나쁜 유해균들을 없애주고 좋은 유해균들을 생성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일본 현지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팔린다고 해요 낮에 가면 없대요 맞아요 일본 아마존 닷컴에서도요 이미 거의 완판이 됐고 그리고 현지 그 오프라인으로 사기 위해서 딱 박는 거라면요 없어요 그리고 저 제가 승무원 생활할 때 일본 여행 가면 아니면 비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리스트에 승무원분들이 그런 요구르겐 갬비 썼을 때 전 몰랐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게 반드시 리스트에 꼭 들어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는데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이 없다는 게 바로 갬비의 요구르겐입니다 맞습니다 효과가 워낙 좋으니까 한 번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거기 아마존 닷컴에 후기에도 제가 보니까요 정말 제일 많이 나온 키워드가 재구매 재구매 효과력 짠 이 키워드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꼭 드셔보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비 536도 있을 거고 다양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또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또 재구매까지 이루어지니까 정말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갬비의 요구르겐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고객님들 꼭 오늘 이 제품을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놓치지 않으셔도 중요한데요 구매하기도 사실 쉬워졌습니다 어 그래요? 예전에는 여행까지 살 수 있고 아니면 직구로 해야 했지만 이제는 올리브영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절찬 위에 판매 중이니까요 아마 오후에 가시면 못 사실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끝나면 방송 끝나면 바로 달려가서 살 건데 지금 몇 시죠? 지금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직구 안 하셔도 되고 직접 일본에 안 가셔도 됩니다 저는 아마 갬비의 요구르겐 만나려면은 일본까지 슉 날아가려고 했었는데 아 아니에요 집 앞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네 뭐 가야겠네요 이제 네 지금 바로 달려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요 갬비의 요구르겐 함께 하셨고요 우리 장건강 그리고 우리 BB536으로 조금 더 특별한 장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갬비는 어떤 회사인가요? 갬비는 1977년 설립된 회사로 장 디톡스 제품인 요구르겐을 시작으로 현재는 일부 제약사인 OEM 생산까지 맡고 있는 기술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네 갬비의 요구르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갬비라는 회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인데요 왜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갬비라는 회사가 설립된 날은 바로 1977년이에요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오래됐죠 근데 이 갬비의 요구르겐을 이제 특허받았던 특허를 받은 날짜가 바로 1981년 그쵸 1981년에 갬비의 요구르겐의 특허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작이 된 건 82년부터 이렇게 제작이 됐다고 하니까 82년부터 정말 길어요 지금 거의 30년 이상은 맞아요 일본에서 스테디셀러로 판매 중인 절찬리에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정말 대박 이렇게 너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갬비의 요구르겐을 저희가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게 영광이네요 영광이죠 사실 저희가 업체 미팅할 때 왜 저희 대표님 그 업체 대표님께 사실 요청을 했었어요 리뉴얼되기 전에 이 전에 리뉴얼 상품을 좀 보고 싶다 왜냐하면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더니 정말 예전에 한 번 딱 한 번 리뉴얼이 됐대요 사실 요새 제품 하나만 나와도 소비자들의 의견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리뉴얼이 정말 다섯 여섯 번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30몇 년 동안 한 번 한 번은 안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번도 많이 바뀐 것도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비닐 재질에 정말 업그레이드 시킨 거 이외에는 이 균은 정말 그대로더라고요 저는요 이 갬비 이제 이 상품을 딱 보면서 사실상 이 패키지가 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왜요? 약간 좀 촘스러워나? 저는 사실 요새 왜 과일 박스나 선물만 받아도 막 박스는 휘황찬란한데 안에 내용물이 요만큼인 정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박스 샀는데 상품이 조금 더 정말 심플하죠 정말 저도 딱 보자마자 너무 심플하지만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네 그쵸 그 대신 이 사장님께서 겉에를 신경쓰지 말고 안에 내용물 안에 정말 우리 기술력 좋은 갬비의 요구를 꽉꽉 채우자라는 그 이념이 딱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박스가 이만한데요 상품이 얼마나지 보여드릴게요 네네 저 깜빡 놀랐어요 쭉 보시면 틈이 없어 틈이 이만큼 앞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만큼 쏙 들어가요 네 쏙 들어가요 보니까 이게 진공포장이 되어있어서요 안에 틈도 없다니까요 정말 우와 대박 빡빡 채워서 이야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야 역시 갬비는 오랫동안 짱짱 짱이고요 장까지 짱짱이 살아가고 효과도 짱이고요 정말 이 갬비의 요구르기 자체가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효과도 최고고요 기술력도 사실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갬비라는 회사가요 우리 일부 제약회사의 OEM 생산까지 맡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은 역시 뭐 말 안 해도 그러니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았다면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 찾지 않는 게 제품인데 거기다가 건강식품이잖아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사실 미심쩍으면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술력에 효과 좋죠 왜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저도 사실 좀 이런 비유를 하자면요 동네에서 밥을 한 끼를 먹더라도 좀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이런 건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밥을 좀 먹지 맞아요 이건 뭐 대충 만드는 것 같아 안 먹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갬비는요 다르죠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거기다가 제가 또 아마존 닷컴에 정말 후기가 핫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말 나오는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온 키워드가 재구매 재구매 저 재구매 할래요 어떤 분은 진짜 10년 동안 드신 분도 계셨고요 거기다가 또 제일 많았던 게 두 번째로 많았던 게 효과력 짱 효과 좋다는 네 그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도 먹어봤잖아요 네 여러분 드셔보세요 한 번만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드신 분들은 드셔보세요 정말 계속 드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제는 갬비의 요구르기에는요 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이런 즐거움 내 장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는 이 즐거움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구르기에는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면역력이 약하고 항상 피곤하신 분 화장실에서 변 보기가 힘든 분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시켜주는 직장인과 수험생 장 건강 피부 관리를 동시에 하고 싶은 분 네 갬비의 요구르기에는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저는 저지만 다른 분들께 꼭 이런 분들께는 추천해주고 싶다 어떤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일단 저처럼 좀 장에 민감하고 장 건강에 좀 막 안 좋다 약간 막 꾸룩꾸룩하고 어딜 가나 화장실은 기본이다 이런 분들께 일단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네네 또 이제 겨울이잖아요 또 감기다 뭐 이런 잡다 이런 아픈 데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면역 때문이죠 장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조금씩 줄면서 이런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것들인데 맞습니다 이런 면역력을 조금 더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요 거기다가 저는 사실 겨울만 되면 싫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어? 뭐예요? 바로 운동 움직이기 싫죠 그렇죠? 막 이불 밖에는 나가기 싫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건 아예 상상도 못했는데 운동을 안 하면요 이런 좀 몸이 조금 더 시들시들해지고 그렇죠 면역력도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꼭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이 갬비의 요구르기 맞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많이들 책상에 앉아서 거의 업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운동 부족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손가락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렇죠 수험생들 이런 앉아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장 운동도 활발하지 못할 텐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갬비의 요구르기앤이 아닐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365일 다이어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이어트하다 보면 사실 이만큼 먹고 싶어도 이만큼 밖에 못 먹다 보니까 진짜로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변 활동이 원활할 수가 없어요 괴로워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성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장 활동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거기다가 가족 전체가 먹고 있어서 저는 좋아요 저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 유산균 좋다 해서 저도 약 프로트다 뭐다 해서 많이 사주거든요 근데 항상 걱정되는 게 당이에요 유산균도 먹어서 좋아요 하지만 당까지 같이 섭취하니까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소아비만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아이들이 거부를 안 하니까 일단 다니까 맛있으니까 많이 먹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요구르기에는 당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좋은 유익균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맞아요 또 임산부 정말 임신했을 때 너무 조심스럽거든요 오 맞죠 아이들한테 내 아이한테 혹시 해가 될까 뭐 먹는 거 하나 마스크팩 붙이는 거 하나도 정말 신경 쓰이는데요 맞아요 임산부들한테도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임산부를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없던 변비도 생기거든요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장 활동이 활발하지가 못해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으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갬비의 요구르기를 드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순수 천연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임신 3개월 이후에 의사분과 상담한 이후에 드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뭔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희 임호님도 이번에 아이를 낳으셨지만 좀 제가 옆에서 딱 봤을 때 뭘 하던 약간 조심스럽고 그럼요 당연하죠 진짜 감기가 너무 아파서 많이 이렇게 가는데 약도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네 그래도 그냥 뭐 골짝골짝 그냥 간단한 참만 이렇게 마시는 거 봤는데 맞습니다 임산부도 뭐 의사랑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장 건강에도 좋고요 이렇게 아프실 때 면역력까지 높여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다양한 유산균이 많겠지만 우리 임산부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건요 대단한 기술력이죠 그렇죠 그거는 정말 순수한 천연 원료로 만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고 온 가족이 함께 드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 가족 남녀노소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오늘 갬비의 요구르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갬비 요구르겐 어떻게 먹나요? 1회 1포를 한 컵에 착각거나 미지근한 물 우유에 타서 드세요 장 상태에 따라서 하루 한 포를 넘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드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갬비의 요구르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이렇게 좋은 요구르겐 뭐 성분 다 좋다 네 뭐 기름 다 좋다 어떻게 먹냐 먹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요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네 네 일단 내용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일단 성인 남녀 기준으로요 사실 50g 이 한 포가 권장량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다 한 번 따라봤어요 아까 야 그렇게 많이? 네 많이 들어있죠 네 근데 일단 향 자체가요 응 우리 왜 요새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요구르트 젤리 아시나요? 아 보세요 완전 데이트 맞아요 맞아요 그 딱 요구르트 향이 나요 오 맛있겠다 향 자체가 너무 좋고 네 맛있는 냄새가 확 나니까 일단 아이들이 왜 뭐 먹기 전에 냄새부터 맡잖아요 맞아요 아이들한테 일단 무조건 팼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입에 무조건 가져갈 거고요 네 이 향 자체도 그렇지만 분말이 너무 입자가 고와서 어 물에도 너무 잘 녹아요 이야 네 용의력이 끝내줍니다 좀 전에 진영 씨가 옆에서 탔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를 딱 해봤는데요 네네 헉 어때요? 색깔이 뽀얀 뽀얘요 네 지금 딱 말을 딱 해드리면 약간 그 우리 식혜 있잖아요 식혜 식혜 건더기 없는 식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아니면 저는 약간 연유 같기도 해요 그렇죠 연유 지금 제가 딱 섞어보면 네 느낌이 너무 좋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지금 섞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네 이렇게 쫙 녹을 수 있다는 건요 네네 역시 뭐 이렇게 입자가 고우니까 맞아요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찬물에 녹였는데도 이렇게 잘 녹잖아요 네 미지근한 물과 찬물 정도는 괜찮으신데 사실 너무 뜨거운 물에 녹으면 네 아무래도 그 그 균주에 코팅력이 많이 벗겨지다보면 네 많이 죽어요 맞아요 효과가 많이 떨어지시니까요 미지근한 물이나 혹은 차가운 물에 타 드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일단 저는 차가운 물에 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녹고 근데 이걸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어 네 맛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맛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딱 향은요 요구르트 그 젤리 향 맞죠 어 맞죠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 맞아요 애들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어른들이야 좀 써도 먹잖아요 근데 정말 어느 누구도 딱 맡았을 때 부담감 없는 음 맞아요 근데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쭉 마시면 맛이 되게 저는 사실 요구르트 향이 나면서 어떠세요 약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우유 맛도 나지 않으세요? 음 맞아요 이게 우유도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몸에 그 장이 좋다는 콩이죠 대두 대두도 들어갔대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네네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우유 알러지라던가 이제 콩 알러지 네 분들이 꼭 있어요 우유가 약간 거부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의사 의사와 함께 상담을 좀 받아서 이런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드셔야 돼요 네 그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조심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시는 것 보다는 저희 한 포를 다 드시기 보다는 약간 초등학생이면 한 25g 정도 반 정도 반 정도 드시고요 좀 더 어리면 조금 더 적게 해서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마시는 방법까지 다 봤는데 네 일단 뭐 가격이 정말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제 사야 되니까 네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가격부터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저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포 들어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열포 열포 그다음에 30포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일단은요 일단 세포가 딱 들어와 있는 이 패키지를 딱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세 개가 딱 들어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딱 맞춤형 사이즈로 사이즈인 이 케이스 네 맞아요 딱 제품만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이게 바로 2만원이라는 거죠 어 네 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거고 네 이번엔 열포 들어가 있는 거 네 지금 딱 보여드리면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깜짝 완전 딱 제품만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군더더기가 없죠 어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 얼굴이 가려지는 하하하하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데 네 얼마죠? 5만원 단돈 5만원 사실 뭐 2만원 5만원 제가 보여드릴 거는 30개짜리가 들어있는데 제일 무거워요? 제일 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어 제가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딱 들어드리면 네 네 이야 이게 지금 1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 13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만큼 네 근데 저희 왜 우리 마트 가서 네 요거트 같은 거 좀 비싼 거 사먹으면 개당 막 5,6천원 그 정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에 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건 네 처음에는 한 2,3일에 한 번씩 한 포를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음 그래서 드시다 보면 처음에는 유해균들 뱃속에 안 좋은 장 속에 안 좋은 유해균들이 좀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해균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리거든요 뭐 그 이후부터는 일주일에 한 포씩 이야 일주일에 한 포씩이면요 네 저희가 지금 이 30개 들어있는 개당 30개니까요 한 4,5천원? 어 그 정도 되잖아요 싸네 일주일에 한 번 어 그건 경제적인 거죠 저는 마트에서 어 뭐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요거트 같은 경우는 자주 사먹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브랜드도 있고 맛이 좀 있는 걸 사려면 네 뭐 4,000원은 뭐 거뜬히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건 한 번 먹는 거잖아요 한 번 근데 저희는 개당이에요 이건 개당 30개짜리를 사시면 개당 한 4,000원 꼴이니까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저렴합니다 근데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냐 기술력이 떨어지냐 아니요 훨씬 당이 없 당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기에도 편안할 뿐만이 아니라 내 장 건강에도 훨씬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갬비 요구르겐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로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하나여담이지만 먹고나서 좀 깜짝 놀랐던 게 한 뭐 두 시간 지났나요? 어 오 이거는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쭉쭉 이렇게 화장실에서 쾌변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요 고객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게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유해균들이 내 장에 이제 자리를 딱 잡으면서 네 유해균을 이제 배출해 내는 시기가 바로 그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삼일 지나면요 네 자연스럽게 다시 건강한 장이 딱 돌아오면서 네 화장실도 좀 덜 가고 음 좀 더 건강하게 맞아요 맞아요 저도 솔직하게 좀 부끄럽지만 저도 저희도 이거 다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먹었죠 근데 저도 부끄럽지만 네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쾌변이라고 하죠 그렇죠 정말 시원하게 비워낸다고 하나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원활하게 장 활동이 안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맞아요 찝찝하고 찝찝해요 약간 이건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죠? 너무나 공감하실 거예요 제 주위에도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오늘 그 고민 갬비가 해결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는요 장 건강이 우리 몸 전체 건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맞아요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장 건강을 챙겨야 되는 시기에요 네 이럴 때일수록 오늘 갬비의 요구르겐 꼭 만나셔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사실 우리가 직구로 하시거든 어떻게 사시던 사실 구매할 때 어디서 오는거지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지 고민 걱정 많이 되실텐데 저희는 정식 수입제품 맞습니다 정품을 들여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희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에 네 딱 라벨이 붙어있죠 그렇죠 이 라벨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식품이잖아요 네 그쵸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유통기한 그래서 유통기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짜잔 유통기한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야 이게 직구로 사게되면 안 써져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도 확인이 안되는데 저희는 정식으로 통반을 통해서 들어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되고요 네 저희 웹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지만 이제는 걸어가서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처음 사실 때 30개짜리 약간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이걸 안 사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당연하죠 한번만 먹어볼 수는 없다니까요 이게 정말 드셔보시면 효과가요 짱입니다 네 네 저는요 이런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 저요? 두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네 오늘요 두번 세번 네번 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탐나하는 갬미의 요구르겐 만나보셨는데요 네 여러분 장건강 오늘 요구르겐이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좋다는 유산균제품 다 먹어봤는데 효과는 0 장끝까지 살아남는 유산균 못 믿겠어요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일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면역력에는 유산균이 좋다던데 어떤 제품 모를지 고민이 돼요 갬비 요구르겐으로 속 시원한 장관리 해보세요 갬비 요구르겐은 효과가 빠릅니다 장내 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 아닌 100% 천연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장 건강에 유명한 프로바이오틱스로 장끝까지 살아갑니다 비피도 박태륭 농검은 위산에 죽지 않아서 장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흔하지 않는 한방 성분까지 배합해 건강에도 좋습니다 영지 인삼 율모 고기자잎 허브채 등 식비한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산균 많은 유산균 중에서 왜 BB536인가요? BB536은 국내에서는 구하기 있는 귀한 유산균입니다 유산에도 죽지 않고 장에 도착하는 확인한 유산균입니다 일본 아마존 닷컴 등 일본 편지에서 열광하는 유산균입니다 갬비는 어떤 회사인가요? 갬비는 1977년 설립된 회사로 장 디톡스 제품인 요구르겐을 시작으로 현재는 일부 제약사인 OEM 생산까지 맡고 있는 기술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요구르겐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면역력이 약하고 항상 피곤하신 분 화장실에서 변 보기가 힘든 분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시달리는 직장인과 수험생 장 건강 피부 관리를 동시에 하고 싶은 분 갬비 요구르겐 어떻게 먹나요? 1회 1포를 한 컵에 바겹거나 미지근한 물 우유에 사서 드세요 장 상태에 따라서 하루 한 포를 넘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드셔도 됩니다 갬비 요구르겐 특별한 가격과 구성으로 만나십니다 50프렘 3팩에는 2만원 50프렘 10팩에는 5만원 50프렘 30팩에는 13만원입니다